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기에 저 나 20대 또 왔지롱 한 분 잠깐 와주시면 돼요 나오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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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20대 10대 카메라 주세요 카메라 여기 오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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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길 봐야 여길 봐 똥아치롱 맞는데 손길에서 맞는데 손길에서 맞는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서울로 가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대전 시민과의 만나면 이곳으로 끝으로 전화로 가겠습니다 저기 갑니다 사진 찍지 못하고 갑시다 사진 찍는데 말은 아니지 가시다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단체 사진으로 마무리하고 여기서 행사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식 선거운동일인데요 법상 제가 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도 쓸 수가 없고 스피커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가 거리 연설을 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자 분들과의 문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 제가 짧게 소감을 말씀드리고 여기 오신 기자 분들의 질문에 한해서 제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부터 시작 새벽에 제가 오늘 새벽에 부산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대구 지금 대전을 왔습니다 대전에서 좀 뒤에 보시면 저희 조국혁신당 버스가 뒤에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조국혁신당의 후보와 당원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퍼져나갈 것이고요 내일부터 저 버스가 전국을 돌면서 홍보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거리에서 저 뒤에 있는 버스를 보시면 많이 응원을 좀 해주십시오 대전 경우에 있어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호남도 있고 영남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심이 대전, 충청도 지역인데 가장 중심을 지고 있는 대전시, 충청도 분들이 마음을 좀 딱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 여러 가지 중심적인 도시지만 과학기술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카이스트도 있고 과학 중심의 학교 산업이 모여 있는데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 정말 최초로 R&D 예산을 잘랐습니다 그 자른 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한 줄 모르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휘게 해서 그 고속도로 건이 로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 정말 의심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카이스트도 졸업생이 항의를 했더니 카이스트도 졸업생을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어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다른 곳도 아니고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 이건 안 된다라는 점을 4월 10일에 투표를 통해서 경고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더 계속 연설을 하면 연설이 되기 때문에 연설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 계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고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들리시잖아요 이 기자회견 장윤숙 행사는 조국혁신당 공식 채널 유튜브 채널 그리고 오마이티비 장윤순의 최대 편의점 팩트티비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는 이것을 조국 나방이라고 하거든요 그 핸드폰을 보시면서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자분들 와 계시죠 이왕이면 우리 대전의 지역 언론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소속사와 성함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회 위원장이 조국대표하고 이승명 대표를 전화해서 뻥뻥한 경제자들과 정치를 개같이 한다고요? 개같이 표현을 썼는데요 개같이 한다고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정치를 개같이 한다? 저는 개를 사랑하는데 좋은 말이죠, 그거 칭찬이죠?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옛말에 불경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부처 눈에는 부처 상세한 반박을 하기가 싫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으실까요? 유튜버도 질문해주세요? 밝혀주시고 암마라고 하세요 아무리 나오면 안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7층에서 조국협신당의 7 드레임 의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배로나물 트레임을 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상에 대한 문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배로나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에 대해서 추측한데 저희 박은정 후보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개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 행사 맞춰도 될까요? 너무 사랑할까요? 네, 한 번만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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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네, 네 국회의힘에서 갑작스럽게 해동식 국회 완전 이전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충청지역은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완전 이전해서 완전한 행정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대표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건 제가 국회에서 제가 어떤 다른 기자회견을 했을 때 서울에 있는 기자분들이 질문내서 제가 바로 답을 했습니다 대전에 온 만큼 다시 답을 드리자면 갑작스럽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대전으로 세종으로 세종으로 옮기자고 얘기를 했더군요 전 찬성합니다 찬성한데 그런데 제대로 지방분권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를 옮기는 것 말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도하다가 이상한 논리 즉 관습허법 때문에 수도를 옮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종에 일부만 와 있지 않습니까 빨리 국민의힘이 입장을 밝혀라 수도를 행정 수도를 옮기는 것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밝혀야 되고 그 경우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뭐냐 용산 대통령실을 옮겨야죠 용산 대통령실부터 옮겨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더해서 저는 이제 지방분권 지방균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전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스스로를 지역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부산 사투리 쓰니까 어떤 앵커는 저보고 일본말 쓴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역이 살아야 서울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 옮기는 것 말고 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옮기는 것 말고 저는 개인적 소신으로 우리나라의 사법기관 사정기관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경우 대법원의 일반 시민들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이 예를 들자면 대법원이 광주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고 대검찰청이 대구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국회 이전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하려면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그다음에 각 사법행정기관도 각 주요 지역으로 옮기면 그게 진짜 지방분권이죠 아 아